소고기 약고추장 오늘의 요리 소고기 약고추장과 연근 부추전을 다시 살펴볼까요? 소고기 약고추장은 먼저 다진 소고기는 키친타월로 핏물을 제거해줍니다. 달군 웍에 기름을 두르고 다진 마늘, 다진 양파, 다진 대파를 넣어 샌불에 볶아주세요. 향채소의 향이 올라오면 다진 소고기를 넣고 고루 볶아줍니다 다진 소고기가 거의 익으면 고추장, 청주, 매실청, 깨소금, 설탕, 후춧가루를 넣어 약불로 낮춘 뒤 10분 정도 고루 볶아주세요 여기에 꿀, 참기름, 잣을 섞은 뒤 약불에 10분 더 볶아줍니다 접시에 쌈추, 밥을 보기 좋게 올려주세요 그런 다음 그릇에 볶은 양념을 먹기 좋게 담은 뒤 겨뜨려줍니다 마지막으로 밥 위에 볶은 양념을 얹어주면 소고기 약고추장 완성! 연근 부추전은 우선 껍질 벗긴 연근은 먹기 좋게 편썰어주세요 찬물에 식초를 섞은 뒤 편썰 연근을 담가줍니다 그런 다음 끓는 물에 넣어 1분 정도 데친 뒤 체에 받쳐 물기를 제거해주세요 밀가루, 달걀, 물, 소금을 섞은 뒤 다진 당근, 송송 썬 부추를 넣고 고루 섞어 반죽을 만들어줍니다 데친 연근은 밀가루를 고루 묻힌 뒤 반죽을 입혀주세요 달군 팬에 기름을 넉넉히 두르고 반죽을 입힌 연근을 올려 앞뒤로 노릇하게 구워줍니다 간장에 맛술, 깨소금을 섞어 양념장을 만들어주세요 마지막으로 접시에 구운 연근을 담은 뒤 양념장을 곁들여주면 연근 부추전 완성! 오늘의 요리 소고기 약고추장과 연근 부추전으로 맛깔난 요리를 만들어보세요 점점 추워지는 날씨에 자꾸 뭐해 드시기 귀찮으시죠? 그래서 오늘 오래 보관해서 두고두고 먹을 수 있는 소고기 약고추장과 그리고 건강하게 먹을 수 있는 연근 부추전을 만들어봤습니다 자 일단 그러면 약간 좀 더 부드럽고 또 슴슴한 연근 부추전부터 제가 감사한 마음으로 간장을 톡톡톡 찍어서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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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사실 네 겉돌 줄 알았거든요 네 맛이 어울리지 않고 음 조금 어색하지 않을까 또 생각이 들었는데 네 연근이 맛있다라고 느껴집니다 음 맛있다라고 느껴져서 너무 기분 좋은데요? 네 살짝 데친 다음에 이렇게 전을 부치면 사각사각한 맛은 있으면서 훨씬 다른 재료와 어울리는 맛이 좋거든요 너무 맛있어요 네 그래서 한번 데쳐서 전을 부치시면 훨씬 더 맛있게 드실 수 있으세요 자 이거 제 입맛이라면 충분히 우리 어린 친구들 굉장히 맛있게 잘 먹을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럼 이어서 네 소고기 약고추장을 이용한 쌈밥인거죠? 쌈밥 만들어놨는데요 이렇게 채소에다가 밥 얹고 약고추장만 얹어서 드셔도 아주 훌륭하거든요 제가 아까 설명드렸듯이 네 여기다가 장조림 고기나 불고기 같은 거 있으면 더 좋고요 그렇죠 그래도 이렇게 드셔도 아주 쌈밥처럼 맛있게 드실 수 있는 거니까 한 식당에서 이거 하나 시키면 한 피스에 네 만에처럼 만오처럼 되거든요 네 자 자 음 음 음 음 음 음 네 너무 맛있어 음 음 약고추장 만들어서 냉장고에 넣어놓으면 저는 되게 든든하거든요 거의 떨어질쯤 되면 아 만들어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는데요 정말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만능 반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약고추장을 만드는데 네 현재 조리법이 어렵거나 숙정을 시키나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추워 아무것도 하기 싫어 생각이 드실 때는 이것만 하나 만들어 놓고 드시면은 네 한 달 동안 아무것도 없잖아요 네 그게 또 가장 좋은 것 같고요 네 어느 요리에나 어느 반찬에다 잘 어울리니까 여러분들 꼭 한번 만드시기 바라겠습니다 선생님 그럼 내일도 건강하고 맛있는 요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틱 교수장입니다 오늘의 요리 꼭 만들어 보세요 다음 시간엔 쫄깃쫄깃 감칠맛 좋은 우엉 잡채와 고소한 맛에 반하는 우엉 잡채 볶음밥 절대 놓치지 마세요 AMBAL 가즈 땡 mala 가즈 undo 무